못 하나가 있잖아요. 저기 못 하나 있죠. 옆에 아버님 사진을 걸어놨는데 어머니가 뗐어요. 밉다고. 밉다고요? 치매가 오시니까 옛날에 아버님 살았을 때 어머님한테 서운하게 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나봐요. 엄마 이거 왜 그러셨어요? 그랬더니 보기 싫대요. 원망이 많으셨던가 봐요. 고생하신 생각이 이렇게 드나봐. 하지만 민희씨에겐 더없이 자상한 모습으로 남아있는데요. 그래서일까요? 아버님 유언이 그녀에겐 지켜야 할 약속이 됐습니다. 너한테 부탁한다고. 너만 믿는다고. 그래서 저도 아버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. 삼촌들하고 어머니 내가 잘 돌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. 약속드렸지. 그런데 계속 제가 질문하는 거지만 쉬운 일들은 아니잖아요. 그런데 저희 시아버님이요. 온체 저를 이뻐해 주셨어요. 겨울이면 고루샘물 같은 거라든지. 더덕도 제일 좋은 더덕. 그리고 문어 한 마리로 사서 주셔도요. 엄청 큰 거. 그렇게 저한테 잘해 주셨어요. 저 시아버님한테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. 그런 사랑을 받았고. 또 아버님은 저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. 늘 입버릇처럼. 그래서 돌아가셨는데. 그 마음은 여전한 것 같아요. 약속을 지키고 싶고. 또 보고도 싶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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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